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대구의 문화예술계는 국제교류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다가 차이 코로나가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관 이후 처음으로 해외 작가 초대 전집회를 기획한 대구봉산문화회관 조동호 큐레이터. 코로나 이후에 단절됐던 해외 교류를 점차 복원시키면서 단순히 전시를 넘어서 지역작가를 해외에 진출시킬 수 있는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라며 지역작가와 해외작가가 협업 전시를 기획했다고 해서요. 네, 지역작가들이 세계에 진출하도록 기회를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도 그 지역문화예술계가 해야 할 역할이지요.